스마일 캐피탈 예 요즘에 가게에 손이 많이 없으시죠? 예 원장님 은행 대출 자금이 4천만 원이시잖아요? 예 여기 서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 채무를 오늘 당장 갚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은행 금리인 7%보다 더 낮은 5%를 받습니다 그럼 그쪽은 남는 게 없지 않아요?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희 캐피탈이 그 패키지를 따내서 다른 회사들보다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금리 2%가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코로나? 이것도 언젠간 지나갑니다 버티시는데 저희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좋지만 우리 아버님께 정말 좋은 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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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